성동구가 봉제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대안을 모색합니다. 성동구는 지난 3월 성동구 국민 디자인단을 출범하고 해당 노동자 양성화 등의 과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우선 자랑스러운 봉제인 백인 추천 챌린지 등을 통해 노동자의 자긍심도 높이고 심리적 자신감도 회복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또 별도의 법률, 세무, 노무 자문단을 구성해 영세 무등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노란우산 공제 가입 등 다양한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